부산 지역에도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도입됩니다. 부산시는 다음 달 17일부터 자갈치 시장과 부산시청 인근에 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 1월부터는 부산 지역에 본격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 금액이 즉시 이체되는 서비스로 카드사 등의 결제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연 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이 없고 12억 원 이하 업체는 0.3%, 12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0.5%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가 책정됩니다.